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도은이고요. 시장이 좀 불구죽죽하네요. 어제 비가 밤사이에 조금 내린 모양이에요. 어제도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뉴욕 증시에도 비가 내렸고요. 물론 일부 종목들 AMD 계속 사상체국과 경신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무엇 때문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지금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제 발표된 다양한 경제 지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번에 함께해야죠.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어떤 지표로 보면서 대표님의 시장을 가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그래널의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월가에 전해지는 소식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갔지만 아쉽게도 하락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시장보다 낫죠 뭐 그쵸? 어제 우리 시장 미끄러지는 걸 보고 참 저는 그냥 두 눈을 감지는 못하니까 HTS를 닫아버렸습니다. MTS를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3대 지수 뉴욕 증시는 그래도 장중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다운은 0.25%, S&P500은 0.5%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59%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현님, 이번 주까지는 하락장이 될 것 같아요. 호야네님, 마음도 내려왔네요.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다들 화노했잖아요. 와 시장이 산타랠리구나. 산타가 미리 왔다 했는데 간 거 아니야 싶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도 괜찮은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올해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거래일이 지난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월모부를 통해서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문남중 수석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이제 2월 2월에 또 증시의 출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2월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 농부의 마음으로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마련된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하락이 새롭게 또 주식 비중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도 위안이 전혀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게 경제지표에게 호조가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더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견조하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배드 뉴스를 하면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진다. 쪽으로 이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발표됐나 봤더니 미국의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늘어나면서 7,09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0.4% 증가였는데 이를 웃돌았고요. 또 직전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였는데 이보다 2배 상승폭이 컸습니다. 사실 연말에 소비 시즌 전에 주요 소비 관련한 기업들 특히 월마트나 홈디포 이런 쪽에서는 우리 연말에 자신 없다. 연말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 이제 뷰티 중심으로 한 그런 소매 점들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한켠에서는 좀 기대감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소매 판매가 전월비 0.4% 증가를 했어요. 이 또한 시장 예상치가 0.2% 상승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컸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큰 거를 좀 덜 샀군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비의 패턴과 미국의 소비의 패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와 의류 액세서리 판매가 호절해 보였다. 그러니까 차가 연말에 여러분들 많이 바꾸는 시즌이죠. 이게 연수가 또 변화되면서 차량이 조금 할인이 되는 그 시즌을 탁 공략해서 차량 바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조금 늘어났고요. 의류 액세서리 크리스마스 할인 덕분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3%대로 판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연말에는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연말 모임, 송년 모임 작년에는 좀 꽤 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있는 거 굳이 바꿔도 되지 않은 가구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사실 좀 망가져도 조금 더 쓰자.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한 그렇죠. 그리고 전자제품 TV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바꾸진 않잖아요. 뭐 컴퓨터를 또 이렇게 자주 바꾸지도 않고요. 이런 전자제품이나 가구 판매점에 있어서는 그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에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거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나타나자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강하다. 그래서 금리의 인하가 3월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 있다. 뭐 어저께 이제 월러 이사도 이런 좀 시장의 금리 인하가 3월에 조기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찬물을 좀 끼얹었는데 이런 경제 지표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이 줄어들며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1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장 최고점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3월에 페더워치 툴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조 일단 계속해서 실적이 있죠. 약간 엇갈려요 여기도. 근데 찰스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위 그러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3%까지 빠졌는데 다행히 낙폭은 조금 줄여내면서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맵을 함께 보면서 일단 비테크 종목들 쭉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0.2% 하락 그러나 애플이 조금 더 빠지면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0.5% 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0.58% 뭐 그래도 560달러 참 높은 곳에서 쉽겠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 내려오겠죠? 기회는 저에게는 없는 거겠죠? 뭐 저는 ETF로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를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의해서 AMD가 정말 빠르게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어제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0.9% 올랐고요. 반면 다른 반도체 주들은 어제 좀 안 좋았습니다. 인텔이 2% 때 하락 AMD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프로듀컴 1% 때 하락 온 세미컨덕터도 2% 조정을 보였고요. 구글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죠. 이러면서 구글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고 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쭉 봤는데 하드웨어의 디자인이나 카메라 이런 성능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특히나 온디바이스의 접목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명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과연 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게 될지 아니면 그 주인공인 삼성전자가 반응을 하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메탈 주가는 0.25%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켰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0.95% 하락 아 테슬라가 여러분 계속 하락합니다. 215달러까지 밀렸고요.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유럽에서까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는 3%대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서 2%대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밤사이에는 그나마 1%대의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발적인 종목 어제 저희가 스프릿 항공이랑 제트블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제트블루의 스프릿 항공 인수 염망법원에서 불허 소식과 함께 또 스프릿 항공은 22% 그리고 제트블루도 8%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라엣지, 버클레이즈에서 동종업계 기업에 비해서 솔라엣지의 반등이 순탄치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 하락을 했고요. 전기차 기업 가운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또 도이처뱅크에서 투자 의견 하향 하면서 근데 또 투자 의견이 또 매도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유, 보유입니다.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카트 같은 경우에는 울프리 서치에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추정하면서 주가는 8% 올랐고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CME 그룹 2% 그리고 지금 일부 종목 2개 정도만 빼놓고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 계속해서 큰 기업들 세이핀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웨이스파고, 시트그룹 등은 약사에서 좀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가 그동안 사실 안 올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트를 보면 연말 쭉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연초 들어서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의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연일 나타났는데 장중에 어제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0.4% 상승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배럴당 72달러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정유주들은 오늘 밤사이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엑스모비 쉐브론 어제 각각 2% 넘게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엑스모비는 0.7%, 쉐브론은 0.4%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 쪽은 좀 희비가 엇갈리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1%대 어제 이어서 좀 계속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일라인 릴리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려서 0.89% 하락 암젠이나 에브비 등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종목 가운데서도 이제 반도체 주가 우르르 올랐던 데 반해서 AMD,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우울감은 과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심층인터뷰 I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수 등락에 1위 1비 하지 말라고 매일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이항영 위원님을 그리우시다는 김문별님. 저도 1위 1비 그럼 하지 말까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우리 뭔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수의 하락과 상승에 좀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이런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깊게 듣지 않아도 아, 오늘 요도네코가 조금 목소리가 다운된 거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았나 보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업 됐대? 시장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없다보니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저도 그럼 평정심을 유지해서 여러분께 뭔가 1위 1비 하지 않도록 제가 뚝심을 한번 발휘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주실 것 같아요. IS의 이지원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이 사실 더 심하긴 하지만 미국 시장도 작년 연말에 워낙에 막 좋았어가지고 사상 최고가 경신 다우하고 S&P도 조금만 더 가면 최고가 경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가 지금 좀 연초부터 좀 지지부진하니까 우울하다. 언제까지 이 하락이 지속되냐.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위를 1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좀 적게 받으려면 일단 추상도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뭘 높인다고요? 추상도를 높이는 건데 추상도? 추상도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건데 이 추상도가 떨어질수록 이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나무를 집착하다가 오히려 추상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집단적으로 휘말릴 때가 결국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조정의 원인이 뭐고 증시가 어디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가를 보면 사실 조정은 조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추세 전환이나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조정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연취해 받는 조정은 또 우리가 대부분 과거를 보면 차라리 연취해 받는 조정은 그 해에 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고 제가 볼 때 미국 증시의 조정의 원인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작년 한 해 1월부터 계속 상방 나스다 규제 상승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세부적인 전술은 좀 달라졌지만 크게 전략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증시가 조정을 좀 더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뒤쪽의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역으로 좀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시장의 다양한 지표 가운데 사실 환율, 특히 강달러가 다시 연출되는 게 이게 과연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는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강달러 기조가 꺾일 것이다 라는 게 대세였잖아요. 사실 그 레포트들이 연출에 쏟아졌죠.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약달러 현상 특히 약달러 현상이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한차익을 불러일으켜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연출에 한 3, 4개 나왔죠.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약달러로 가야지만 증시가 좋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 물론 약달러로 가면 상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이게 S&P가 보통 이전의 상황으로 보면 달러 하락률에 대해서 S&P 기업 증가율이 30% 이상의 연동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물론 약달러로 지금은 가서 어느 정도 증시가 오죽인 환경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가 내려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하락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한 101, 지난번에 100까지 좀 내려갔다가 달러 인덱스가 저는 한 100에서 105 정도 사이에서 상당히 오래 머무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유는 결국 달러 인덱스라는 게 금리 인하에서 약달러 기준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다른 상대 통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로하나, 엔하가 사실 그렇게 강세로 갈 가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로하나, 엔하나, 파운드하고. 엔하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연초에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만약에 연초에 좀 바뀐다면 이것 때문에 달러가 조금 더 약세가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좀 바뀔 거라는 것은 지난 9월 달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아직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약달러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달러를 원화로 판단해서 지난주에 달러를 싹 다 팔았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달러를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이게 낮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1340원 이렇게 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아마 자산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데이터가 사실 각오가 잘 맞지 않아요. 아마 혼란스러울 거고 저도 크게 조금 얘기했다가 반응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금이었거든요. 금. 금이 지금 현재 사상 철저히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격 고행기인데 사실 금리 동결 시기에 금이 수익률이 좋았던 때가 과거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달러, 금 놓고 할 때 금이 수익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압결 리스크 특히 이스라엘 하마세 전쟁이 불면서 금이 확대였거든요. 사실 저도 이 부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약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리 동결 시기에 금에 투자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이 워낙 고행기는 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은 팬데믹 이후에 과거 데이터로는 접목되지 않는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하나씩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핵심 모멘텀이 명확해지는 미국 주식의 핵심 모멘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시가 어떤 것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냐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올해 지금 올 초에 CPI 지표는 좀 노이즈가 있었고 PPI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사실 그렇다 해서 주가가 등락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와 관련돼서 더 이상 주식이 증시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 증시가 연말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과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받느냐라고 보면 지금 이게 조금 명확해진데 저는 두 가지가 일단 보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고 하나는 AI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AI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며칠 전에 윌러 연준 이사가 나와서 3월에 굳이 금리 인하 조기화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발언을 해서 증시가 또 출렁거렸는데 윌러 연준 이사는 어차피 그분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까지 해왔던 분이고 매파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의 발언을 앞뒤 자르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만 봐서 앞에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표가 상당히 좋다. 지표가 상당히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 조기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밤사이도 그랬고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와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 그러면 연준 늦게 하겠네 이러면서 시장을 실망해서 도대체 시장에 이게 합리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늘 합리와 비합리 경계를 타는데 윌로 연준 이사의 발언을 보면 경기가 좋다는 발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3월 달에 좀 조기화할 필요는 있겠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라고 매파적인 연준 이사 입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에 맞물려서 나오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1987년도 이후에 5차례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단행됐냐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반영되어서 금리 인하했던 때가 3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일단 보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금리 인하가 3차례 있었고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보험성 인하로 한 차례. 그러니까 결국은 5차례 중에서 4차례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반면에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는데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하했던 적이 한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도 위에 4차례보다는 아래 한 차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가 없는 가운데 디스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강조드렸지만 이때 주식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이 이 아래쪽에 예외적인 한 차례에 해당될 경우가 높은데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와서 주가가 등락이 좀 반복되겠지만 사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정 구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면 연준 이사나 연준 위원들도 지금 보면 발언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파울의 발언입니다. 파울이 명확하게 말했잖아요. 지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경기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 경기 침체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당장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가 이 부분은 지금 되돌리는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제가 볼 때 크게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오버시팅이 나왔던 부분만 되돌리면 제가 볼 때 조정은 끝나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되돌리지 않죠. 그러니까 조정이 상당히 약하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만 굉장히 크게 몸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에서 조정의 강도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의 강도. 그러니까 물론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조정의 강도는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 그동안 연말에도 계속 그랬어요. M7 종목들 쉬어갈 때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업종의 키 맞추기가 펼쳐졌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떨까 말씀해 주셨던 AI 얘기하면 M7 종목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우리 여행커님이 저의 질문을 꼭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금리 동결 시기는 가는 말이 계속 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이 없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사실 그게 엔비디아가 내려올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계속 가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금리 동결 시기에 있었던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도주는 바뀌지 않지만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은 나올 수 있죠. 그 안에서 탈락하는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은피센터 7종목을 얘기할 때 예를 든다면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지가 않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실적과 EPS의 가이덴스가 상향량이나 여부인데 애플과 테슬라가 맥은피센터 7종목 혹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실적 가이덴스가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면 결국 여기서 가는 말이 계속 가는 것과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모든 건 실적이 가늠하는데 연초에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 동기금리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반영되는 금리 인하 섹터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섹터는 AI는 지금 분명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받을 때도 엔비디아나 반도체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강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확장되는데 결국 지금은 이 AI 섹터에 대한 확장성이 전방위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관련된 혹은 HBM 반도체와 관련된 하드웨어 등의 측면에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특히 여기 엔비디아에 이번에 출시됐던 GPU가 불을 질렀죠. 이번에 출시됐던 GPU 세종은 물론 게임용 GPU지만 이게 AI 앱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PC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제 PC에서 이게 가능해라고 나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앱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쪽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보진함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관련된 쪽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채트 GTP 스토어까지 불을 지르면서 아마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윈도우 12가 나오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당장에 물론 오픈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윈도우 12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2가 정확하게 이제 AI 앱을 구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운영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넘어오는 확장성과 함께 또 다른 확장성은 영역의 확대죠. 이번에 이제 CS2024에서 보셨지만 로봇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 로봇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접목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총소형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에서도 AI 협동 로봇이 적용되는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게 확장이 되면서 채트 GTP에서 불었던 열풍이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제 IT 산업 전방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로 넘어가는 확장성과 이 IT 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영역에 대한 확장성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마도 올해는 이 AI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초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결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과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로 모멘텀이 확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12 이런 AI 관련한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서 나오면 기존에 좀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사실 구현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런 새롭게 PC 수요가 파트너 그런 거를 이제 사겠죠.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부품만 추가적으로 갈아 끼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PC 수요를 얘기할 때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PC 향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윈도우가 바뀌면 PC 자체가 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C를 바꾸게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사실 크게 다른 걸 안 하잖아요.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보는 게 전부라서 그래서 한 10년 넘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윈도우 12는커녕 이거 설치하려다가 컴퓨터가 큰일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AI 앱들이 쏟아질 거고 그러면 윈도우 12에 대한 교체 수요는 아마 제가 볼 때 앞서 나왔던 PC에 대한 교체 수요 변화는 좀 클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이쪽은 최위를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소비보다 투자, 캐펙스 확장 속도가 빠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의 왕좌의 자리는 계속해서 마소가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애플이 뭔가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요? 애플도 뭔가 작년에 한다고는 했잖아요. 애플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어떤 기업들의 문제점이 결국 중국에 오리엔테이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애플 15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할인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할인 판매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제 생각에 처음 아니면 두 번째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전략 아닐까요? 테슬라도. 물론 이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처음에 가격을 내렸을 때는 테슬라가? 그랬다가 또 판매량이 올라가면 와 효과 있네. 그런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유럽 판매가 내린다 하면 또 이렇게 막 실망하는데 또 다음 달에 월간단의 판매량이 이렇게 늘었대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는 테슬라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폰의 판매률 저조와 이번에 이제 하웨이가 나왔던 하웨이의 판매량 증가 하웨이가 80% 이상 판매량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데 이제 아마 애플은 이게 과거에 삼성의 갤럭시가 중국에서 무너졌던 과정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30%에 2위를 유지하다가 하웨이 혹은 샤오미가 등장하면서 갤럭시가 애국 소비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아마 애플은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아마 가격 할인을 이번에 좀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판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금 이번에 나왔던 하웨이가 7나노 칩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양산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윈도우 12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에서 떨어지는 기업과 나아가는 기업의 좀 갈림길입니다. 이 차트를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자증권의 이재선 에널리지터 차트인데 그런데 보면 캐펙스 확장 속도가 빠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애플을 제치고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작년에 캐펙스 투자가 우리가 작년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섹터가 AI 섹터와 전기차 EV 파트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런 애플을 누르고 올라가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그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캐펙스 투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캐펙스 확장 속도가 오히려 애플을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를 넘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거죠. 차트가 보면 캐펙스 차트나 주가 흐름 차트나 역전되는 게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옆에 차트를 보면 지금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못 가서 굉장히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반도체에서 지금 서브 투자가 우리가 2016년도에 서브 투자가 급증하면서 반도체가 사이클을 확 좋아졌던 그때 수출 회복이 나왔던 그때 시기와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아마 올해가 2016년도 이후에 그때 서브 투자에서 확대되면서 반도체가 확 좋아졌던 그 시기와 거의 유사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고 연초에 이런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왜곡되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렇게 캐펙스가 확 투자가 작년에 잘 이루어졌고 올해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반응하는 섹터와 혹은 테슬라나 애플처럼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하는 섹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주도 섹터에 근접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엔비디아 쪽에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서 있는 것과 테슬라나 애플에 서 있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삼성전자가 제일 아래에 있고 역시나 미국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좋네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 주가 잠깐만 볼까요. 이거는 한국주권 이영원 에너지트 레포트 자료인데 여기 보면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단기간에 작년 연말 이후에 주가를 보면 인텔이 좀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 지금 역시 엔비디아는 강하죠. 엔비디아는 그대로 강한 상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고개를 들었다가 조금 다시 끊겼고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고 여기에 TSMC도 역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TSMC와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4분기 발표도 실적도 세부 섹터별로 나오면 아마 외물이 반도체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다른 섹터에 아마 문제가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에서 약간 이런 부분은 수급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공행질환자에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 조정을 받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면도 금지 조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로 대응을 하면서 연말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에서도 선물을 대량 매수 그리고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선물로 대응하다 보니까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리의 지수를 끄는 중대 연주들이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이런 구조는 사실 조정 이상의 흐름 수급상의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프로그램 연관이나 혹은 관련 없이 특히 삼성전자 블록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 없이 쏟아내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봐야 하는데 그거는 외진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경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상의 문제가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면 웹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웹도도 현상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급이 그렇게 오래 꼬이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현재 올해 정신 사항을 주도 섹터 쪽에 접근을 해보시려면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가는 것은 AI 섹터입니다. 이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포함해서 이쪽은 올해 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두 번째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인데 이게 연말에는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미국으로 보자면 특히 은행이나 제약바이오 혹은 자동차 쪽이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반응을 했다가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자동차나 은행이 좀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중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글로벌 정치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데 좀 보기 어려워질 건데 제일 위쪽이 다우지인데 다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이 이미 넘어서 있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독일지수인데 우리가 작년에 독일이 상당히 안 좋다고 했는데 독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 고점이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일본지수는 당연히 팬데믹 때 고점이 이미 지난번에 훨씬 전에 넘어갔고요. 우리와 비교되는 대만지수도 팬데믹 때 고점에서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 밑에 목 밑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 좋네요. 우리 정치를 잠깐 보시면 팬데믹 때 고점을 넘어서거나 그 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팬데믹 때 저점이 그대로 박스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이 AI 모멘텀으로 받아서 올 한해 정치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면 AI 모멘텀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배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하이익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우리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아운드 되는 시점이 오래죠. 그러면 어쨌든 작년부터 올 1월 시점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차악의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저는 올해 턴아운드는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에 상승률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모멘텀의 증시 어디에 있고 수급 구조상 꼬여있는 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웹도도 현상이 아무리 지금 심해도 그거는 조정 이상의 추세 전환을 야기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왜 수급적으로 지금 취약한가 부분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많이 덜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흔들리면 제가 또 여쭤볼 겁니다. 그때도 새로운 시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